바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아아!! 저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배! 남자의 배! 남진레전드님 환영합니다! 안녕하십니까? 뿜뿜퍽! 뿜뿌뿜 뿜뿜 뿜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것도 큰 아주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오늘의 사랑을 왔길 우리 붕붕을 만나서 돈을 들고 방송도 하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! 환영합니다! 임혜정씨가 남진쌤 방금 오셨대요 하와이에서 지금 하와이에 댕겨 오셨냐고 의상이 아 시원하고 원래 고양이가 바닷가를 하며 포라 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아쉬웠네 한국 하와이에 항시 다녀옵니다 하와이에 댕겨 오셨어요 샤스가 너무 멋지다고 요즘 날씨가 더운 게 좀 시원하게 입으려고 왔습니다 원단 살짝 느껴봐도 되나요? 예 아니 만져봐 약간 약간 보드럽지? 보드럽고 시원한 원단에 이 남자의 단추도 한 두 개 정도 딱 풀린 상태로 오늘 등장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 초대 손님 남진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!에! 위하여! 우리는 살아있어 위하여! 오늘도 살아있어 위하여! 그게 한번 웃는구나 하하하하! 그러나 언젠간 나는 우리 세상을 향해 다시 또 한 번 끝까지 살아내야 품이다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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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붐붐 파워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들과 재밌게 한 번씩 놀 수 있지 이 붐붐 아니면 또 이렇게 흥이 안 나니까 한 번씩 와서 뵙겠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둥지 뛰어들이면서 틀어봅시다 아 남진 말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사냥 없이 틀어봅시다 둥지를 둘 자 헤이! 하나! 오오오오오 예예예예예 고맙습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 예예예예 수리자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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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마 방황하지마 한눈 바르지마 어디에 우리 붐이 역시 붐을 일으키고 마니 지금 은주님이 남진 오빠 때문에 보라로 전환했다고 보이는 라디오 듣기만 하다가 붐붐 파워 2% 아니면 이렇게 또 보이는 텔레비전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보탤 보이는 텔레비전 붐붐 파워 2% 아니면 내 품의 둥지를 들어봐 아싸 야 이거 올 자동이다 이 사람 허리야 이 놈의 이 올 자동이야 아 꺼야 come on 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